연면적이 610.50제곱미터 184.6평인 것이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어느정도 건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습니다만 용적률 200%가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00%를 넘기가 어렵죠. 제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어진 건물 중에는 200%를 살짝 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6년도 준공된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된 건물이었습니다. 주차는 총 4대가 가능했고요. 임대내역을 보시면 보증금 1억 8천에 월세 995만원으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임대내역을 상세하게 층마다 보시면 지하 1층과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소유주가 직접 거주를 하다가 상당기간 임대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 내역을 놓고 한번 문의하셨던 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의 대부분이 근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을 원하셨습니다. 이 주택이 아예 없었다면 바로 고민 없이 어떤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3층에 주택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유형의 맨 위에만 주인집이 쓸 수 있는 주택을 넣고 아래는 다 상가나 사무실로 이용하는 이러한 주택이 과거에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절이 변하다 보니 아예 주택이 없는 그러한 전체 근생 건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건물은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쫓아다니시다가는 5년 지나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절대로 빌딩 하나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원칙을 정해두시되 내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일 시점에서 완벽하게 내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 3층을 주택으로 지금 쓰고 있는 주택을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한 식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주택 부분이 적은 건물을 좋은 입지에 있는 적은 건물을 주택 부분이 적은 건물을 찾아서 계약 시점부터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도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례에서는 매도인이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좀 별로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이 주택 하나만을 갖고 있었던 매도인이라면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원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 이후에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그러한 세제 혜택을 매도인 입장에서는 못 받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쓸데없이 매도인 매수인 간에 옥신각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89-21을 보면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 대원칙에 정해져 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에 양도일 이전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시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법 기본 통칙 89-21에 명시되어 있는 대원칙인 것이고요. 그리고 합정동의 사례처럼 주택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했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이 사례에 있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1997년 3월 7일에 내려진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의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일 최종 잔금 치르는 그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나는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도인도 주택으로서 고스란히 양도하면서 양도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나는 주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장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합법적인 조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간에 불필요한 언쟁을 하신다든지 줄다리기를 하실 필요 없이 좋은 물건이 있다면 서로 좋은 거래를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매매가가 42억 원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097만 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 합정동의 이종일반 주거지의 실거래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평균 5,374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374만 원 평균 가격 대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죠. 당연히 당연히 시세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임대 수익률을 보시면 2.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9% 사실 이 2.9%라는 숫자를 보시고 바라보시는 시각이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빌딩 시장을 최근에 좀 많이 검토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양호한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과거에 빌딩 투자를 해보셨다라든지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2.9% 너무 박한 거 아닌가 이거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임대료 수준이나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기관의 통계를 빌어봐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최근의 경향, 최근의 실제 거래가 체결되고 있고 또 매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빌딩의 임대 수익률은 실제 각 지역 현장의 실무 경험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강남은 2% 그리고 마포 외에 서울의 주요 지역은 3%를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2%, 3%라는 기준이 커트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 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강남에 2%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만약에 마포에 3%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대단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강남은 사실 요즘 2% 되는 빌딩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 대비 기대하는 그 임대 수익률의 수준은 이와 같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2.9%, 거의 3%에 근접하는 물건이었고 이것을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평당 가격 자체가 그 지역의 일반적인 거래 시세 대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자본가치 상승을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빌딩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사전에 의도를 했었던 혹은 하지 않았던 간에 여기에 만약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올린다면 신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 가능할까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신축 이후에 임대 수익률에 따라서 차후에 수익환원법을 기초로 한 내가 새롭게 보유하게 될 이 지역의 땅값 혹은 건물 가격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사비는 약 9억 원으로 그러면 매매가 42억 원의 총 투입원가가 5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예상 월세는 그만큼 더 늘어나긴 합니다. 약 1,400만 원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투입원가 51억 원을 기초로 한 임대 수익률을 환산을 해봤을 때는 3.4% 지금 그대로 놔뒀을 때 임대 수익률 2.9% 대비 신축 이후에 수익률 3.4% 차이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크지는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분께 컨설팅을 해드릴 때에도 굳이 지금 신축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도 양호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일부 부분적인 리모델링 정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만 내 투입원가를 더 지출을 하시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또 합정동의 토지시세 상승을 통해서 내 자산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빌딩 투자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의 사례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또 지금이라도 좋은 지역에 빌딩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장을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빌딩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많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문 또 건축허가와 관련된 측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좋은 투자의 결과를 맺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